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달러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우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7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 심층 인터뷰는 뉴도셋 이가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께서는 닉네임 이찌라라고 불리는 게 더 익숙하시겠어요? 네, 맞아요. 저는 유튜브에서 오랫동안 찌라로 불려왔기 때문에 찌라님 찌라 불러주시면 그게 더 익숙합니다. 제가 이가희 대표님을 저희 미국 주식 미치다나 주말 라이브에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기업 덕후시래요. 국내외 할 것 없이 특히나 테크 그리고 스타트업 관련해서 관심이 워낙 많으셔서 관련해서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을 리뷰를 해두셔서 궁금한 기업들 있으면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미주미와도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이름도 이찌라로 검색하면 됩니까? 네, 이찌라입니다. 이찌라. 그런데 그 이찌라가 보통 이렇게 했지라 이렇게 해서 보통 지역의 한 사투리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제가 중국어 이름이 찌아시여서 그렇게 해서 찌라라는 별명을 오랫동안 갖게 됐습니다. 중국어도 잘하시는구나. 중국어도 잘하시는구나. 네. 가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뒤도세. 이가희 대표와 함께 오늘 저희가 힌트를 드렸더니 맞추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요? 설마요? 오늘 소파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학개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50위권 안에 이 종목이 있는데요. 소파이의 창업 스토리부터 한번 확인해볼까요? 네. 지금 소파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힌테크 서비스인데요. 이 창업은 처음에 2011년에 마이크 케그니가 스탠퍼드 NBA에 다니던 동문 3명과 함께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퍼드 NBA라고 하면 그러면 젊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처음에 웰스파고에서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또 해치펀드도 설립했던 금융의 아주 잔뼈가 굵은 이미 유경험자였고요. 그러다가 스탠퍼드 NBA 1년 과정에 들어와서 동문들과 만나서 뜻맞는 친구들과 창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의 아이템은 등록금이었어요. 등록금을 빌려주는 거죠? 네. 미국은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한국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담보가 없다 보니까 이자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높은 이자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특히나 이 스탠퍼드 학생들은 지금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약할지라도 앞으로 미래가 유망하고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목해서 낮은 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기로 한 건데요. 출발이 학자금 대출이었다고 그러면 선한 거네요. 선한 거. 우리가 보통 돈 빌려주고 하는 업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대부업을. 그런데 학생들을 빌려주고 하는 때는 그냥 빌려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못 빌려주죠. 그래서 유망한 학생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때 스탠퍼드 동문들을 찾아다니면서 투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동문들을 이미 졸업생들. 후배한테 투자를 하라 이런 명목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40명의 동문들에게 20억 달러, 200만 달러. 그래서 약 23억 원을 투자를 받아서 이 돈을 다시 재학생들 100명에게 이자를 아주 낮게 해서 배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개념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서 여기에 신뢰관계로 돈을 투자한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파이의 사명이 소셜 파이낸스의 약자로. 그 약자를 따서. 네. 그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소파이 그런 뜻이군요. 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그런 대출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소파이 서비스에 들어가면 내 친구들이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공개를 해놓은다면 이들의 관심 종목이 뭔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까지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소셜하게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SNS 이런 거 활용하는 것과 파이낸싱을. 파이낸싱을 한꺼번에 합한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좀 소셜한 그런 니즈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좀 많은 것들을 해결을 했어요. 원래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계좌 개설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있어야 하지만 그 안에 기본적으로 예치금도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했는데. 이 서비스는 쉽게 스마트폰으로 문서를 찍어서 올리면 15분 만에 대출을 해줄 만큼. 굉장히 간편하게 서비스를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간편한 경험을 제공했고요. 네. 여기에서는 아까도 사람을 강조했으니까 굉장히 멤버십 전략을 강조합니다. 멤버십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가치가 높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소개를 하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생 친화적인 서비스들을 함께 멤버십으로 제공을 합니다. 대출을 받는 학생들에게는요. 취업 멘토링 서비스를 해주고요.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첨삭해준다든지 혹은 이제 면접의 코칭까지 이렇게 해주면서 함께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지원받은 학생들은 대출 상환에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서비스하고 4년 동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학생이 한 명도 없었을 만큼 상환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이렇게 스탠포드에서 성공을 하니까 다른 대학교? 네. 다른 대학교 하버드나 메사추세스 공대 같은 곳으로 굉장히 확대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설립 2년 동안 대출해준 누적 대출 금액이 2억 달러. 2,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23억 투자 받았는데 2,300억까지 확대가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자금을 모집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 서비스가 굉장히 핫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에 들어와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43건의 투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굵직굵직한 투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2014년에는 페이팔, 나중에 소파이의 경쟁자이지만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현재 팔란티어의 CEO기도 한 피터틸이 다른 불씨들과 함께 8천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페이팔의 피터틸이 투자했다라는 데서 큰 화제가 됐고요. 이후에는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손정희의 소프트뱅크에서 2015년에 10억 달러, 12조 원가량을 투자를 하는데요. 이 당시까지 핀테크 업계 사상 최대의 투자 금액, 단일 투자로 최대의 투자 금액이 되면서 또 굉장한 화제를 모읍니다. 저희가 오늘 소파이를 이렇게 깊게 소개해드린 이유가 이 종목을 추천하거나 이 종목을 우리 이 대표님이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투자를 해라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50위권 내에 이 종목이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투자하셨나. 그래서 좀 그 배경에 대해서 깊게 알려드리고자 준비한 내용이니까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기업이 약간 리스키한 스캔들에도 좀 휘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서피스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하면서 돈 뱅크, 소파이, 은행하지 마세요, 소파이 하세요 이런 광고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 아까 CEO였던 마이크 개그니가 성희롱 스캔들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직원, 내부 직원과의 스캔들이 두 번째로 휘말리게 되고 또 이 당시에 고위 매니저들의 횡령까지 폭로가 되면서 개그니가 회사를 물러나게 됩니다. 당시에 좀 이제 미투나 이런 것들로 성희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최단 시간에 이제 물러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회사가 좀 위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CEO를 맡게 되는데요. 이게 이 소파이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됩니다. 바로 2014년 7월에 CEO로 취임한 앤서니 노토인데요. 이 앤서니 노토는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출신이었고요. 또 특히 트위터의 CFO와 COO를 오랫동안 연임하면서 연임하면서 트위터의 이윤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인물이었어요. 심지어 이 앤서니 노토가 트위터를 떠난다는 기사가 나고서 트위터가 당일 39%가 빠질 만큼 주가가? 네. 그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신임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불도저형의 카리스마 있는 그런 리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런 소파이의 스타트업적인 자유분방화 문화를 뜯어고치고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까지는 소파이가 대출을 학자금 대출을 잘 해주는 그런 대출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이제 앤서니 노토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원스탑 핀테크 기업으로 가겠다라고 사업 다각화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대출 상품만 있었다면 이제는 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금융 상품들을 계속... 요소 요소마다 다 그러면 금융 관련한 프로세스를 만든 거네요. 학자금 대출을 해주고 주택당부 대출을 해주고 자동차 살 거면 자동차 대출을 해주고 맞습니다. 계속... 네. 뭐 이제 취업을 하면은 이제 취업 통크, 급여 통장 개설부터 신용카드 등록부터 이러한 상품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업셀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교차 구매, 리텐션이 높아서 주택담보대출의 65%, 신용대출의 21%, 투자의 35%가 기존에 이용하던 이용자에서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소파이만의 뭔가 경쟁력은 뭐가 있을까요? 네. 초기의 경쟁력은 탄탄한 고객층에 있습니다. 탄탄하죠. 똑똑한 분들만. 그렇죠. 스탠포드에 있는 그런 대학생들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잠깐 그 당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2010년에 소파이가 밝힌 비전이었는데요. 자기네들의 고객, 타겟에 대해서 H-E-N-E-W-S High Owner Not With Served라고 딱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잘 벌고 있거나 혹은 잠재력이 있지만 지금의 금융시장에서는 이만큼 인정받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고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고학력, 고소득의 20에서 40대를 계속해서 타겟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무에게나 대출해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탄탄한 고객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연체하거나 파산할 위험이 적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줘도 이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좀 재미있는 게 기존의 미국 은행에서의 대출은 우리나라처럼 신용평가사 피코스코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나이스 신용평가사 같은 그런 신용평가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신용점수가 높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력과 직장 경력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는데요. 재직 중인 경우 승진 가능성이나 혹은 이 사람의 고과까지도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보유했는지 그리고 향후 이 업계에서 급여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도 그러니까 미래의 가능성까지 점쳐서 분석을 했습니다. 나 소파에서 대출 좀 많이 받았어 하면 그 사람은 미래의 가능성이 좀 높게 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었던 지표도 됐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링크드인을 관리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소셜한 경력들을 종합을 해서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신용도를 심사에 반영을 한 거죠. 그러니 당연히 대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에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친구를 추천하면 또 포인트를 쌓아준다든지 자산 계획을 좀 같이 도와주는 것들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실직을 했다. 그러면 대출 상환을 또 12개월 유예를 해줍니다. 그렇게 할 뿐더러 또 재취업 컨설팅이나 창업 교육을 해주고요. 심지어 이 고객들 간의 일자리까지 알선을 하게 됩니다. 기존 은행에서 할 수 없는 정말 뭔가 소셜한 그런 역할을 하네요. 네,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들과 우리는 윈윈하겠다라는 전략을 편 거죠. 또 다른 경쟁력은 락인 전략을 꼽았는데 앞서서 잠깐 언급했듯이 보면 학자금도 시작해서 계속 뭔가를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연결되게 만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번 잡은 고객은 놓치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지금 소파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품들만 보더라도 주식 투자, 학자금 리파이낸싱, 뱅킹,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보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파생 상품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근데 또 이 서비스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소파이 머니 같은 경우는 예금인데 기본적으로 높은 이자도 있지만 계좌 유지 조건, 얼마를 예금해야 된다라는 유지 조건을 없애고 ATM기를 사용할 때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리페이책이다. 만약에 25일이 급여가 들어오는 날이면 며칠 동안은 좀 더 땡겨서 그 급여를 먼저 인출할 수 있거나 마이너스 통장 같이? 네. 맞아요. 투자를 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ETF 투자 같은 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ETF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힙한 사채업이랄까 하는데 정말 힙하네요. 고객층도 딱 고 타겟층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힙한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해도 될 기업인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보니까 포인트도 맞아요. 서비스를 쓸 때마다 포인트를 쌓여서 나중에 전환을 하게 해주는데요. 로그인하거나 푸시 메시지를 보기만 해도 포인트를 쌓아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푸시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업셀링들이 좀 가능해진 겁니다. 기존 은행들이 신규 회원 유치에 집중했다면 리텐션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계속 기존 고객에게 새롭게 수입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라는 거고 과거에 보니까 재작년에 갈릴레오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것도 또 다른 경쟁력 중에 하나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는 2020년까지만 해도 대출 상품이 83%를 차지했는데요. 이제는 점점 금융 상품의 비중을 늘려서 대출 상품과 금융 상품을 갖고 있었는데요. 갈릴레오를 통해서 어떤 B2B, 금융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그런 수익원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표를 잠깐 보시면 소파이는 핀테크 스타트업이지만 은행 라이선스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은행의 금융 상품을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판매만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은행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했는데 이런 서비스들을 바스라고 합니다. 바스. 뱅킹 앤서 서비스. 네. 그래서 이런 API 형태로 저희도 지금 페이먼트 같은 거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페이가 중간에서 이런 바스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페이먼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스 서비스는 스트라이프가 있는데요. 갈릴레오는 카드 발급을 주로 하고 있는데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나 이런 은행의 정보를 핀테크 스타트업을 통해서 사용자와 연결해주는 그런 API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핀테크 업계의 아마존 웹서비스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의 구조를 다각화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2022년 2월 23일에 테크니시스라는 기업을 추가로 인수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무슨 회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서비스 금융 인프라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역시 갈릴레오처럼 빅투비 금융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HSBC 등 기존 금융사 60개 이상의 회사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앤서니 노토 CEO는 우리 소파이는 핀테크 업계의 AWS 아마존 웹서비스처럼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최근에 뱅크 차터라는 은행 관련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은행업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뛰어질 수 있게 된 거죠? 네. 지금 아까 이 구조상에서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실 금융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미국에서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 금융 은행업을 잘 인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골든 퍼시픽 뱅크호프라는 그런 지역은행을 인수를 했고요. 이 은행을 인수함으로써 뱅크 차터라는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골든 퍼시픽 뱅크호프를 은행 자회사로 만들어서 거기서 금융 상품을 만들고 소파이에서 유통을 함으로써 이제 소파이에 직접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마진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소파이가 주가가 상장 대비해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많이. 9달러 선 기록이 되고 있는데 실적 최근에 발표된 내용은 어땠죠? 네. 3월 1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요. 일단 회원수나 상품 건수는 계속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갈릴레오도 마찬가지로 1억 개의 계정을 여기는 좀 잘못됐는데 1억 개의 계정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계속해서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에비타가 2021년에는 순증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실적도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상대적으로 상장 대비해서 주가가 내려왔다는 거는 뭔가 그 시장 내에서 경쟁 업체들에 대한 경쟁도 많이 활발해지고 있고 리스크도 있어서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경쟁 업체 지금 채팅창에도 많이들 올려주시는데 어떤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가장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은요. 미국의 핀테크 4대장으로 소파이도 함께 꼽히고 있는데요. 또 페이팔 그리고 로빈후도 스퀘어하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 또 갈릴레오를 인수하면서 페이팔하고도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되었고 스퀘어하고도 좀 종목이 겹치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 사실 핀테크 4대장 뿐만 아니라 기존 은행업들도 최근에는 이제 테크에 많이 핀테크에 뛰어들면서 기존 은행업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고 사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인 스프라이트, 코인베이스, 어펌, 업스타트 이런 스타트업들도 계속 활동을 하면서 아직 지금 핀테크 시장은 경쟁이 활발하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파이가 돈 더 벌려면은 명문대생만 집중할 게 아니라 시장 파이를 더 키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저의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소파이는 처음에 딱 시작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이걸 고수해 나가겠죠? 네. 처음에는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대출을 확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의 질이 떨어져서 상환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앤서니노트 CEO가 오면서 이거를 좀 지금 있는 고객들에게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업셀링 전략으로 가고 금융 상품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회사다라는 그런 비판도 좀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수익 구조로 보면 나쁜 결정은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많이들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주가가 하락한 것의 가장 큰 배경이 리스크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 뱅크 차터가 오랜 기간 동안 주주분들이 다 기다리셨는데 계속 인가가 되지 않다가 이제 올해 1월에 인가가 됐는데 그게 사실은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좀 미치지 못했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뱅크 차터가 승인이 되면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사실 소파이의 호재들이 지금 기다렸던 호재들이 다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여기서 소파이가 계속해서 좀 독보적이고 차별화되는 전략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업 진출하면서 하나는 얻었지만 규제가 더 강화된다라는 리스크가 좀 옥죄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도 1단 1단이 다 발생했나요? 그렇죠. 지금 핀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워낙 안 좋으니까 같이 맞물리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거에 반해서 소파이 이렇게 자세하게 아는 분이 계실까라는 거 본다고 그러면 자주 나오셔서 인행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들고 계신 종목 중에서 그렇습니다. 뭔가 알아야 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종목.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 관련해서 소파이 확인해봤고요. 오늘 뉴돗의 이가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감안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